성증조절까지는 좋지만 아니면 부고를 얼마까지 할 건지 부의금은 받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시신처리는 어떻게 하고 과는 어떻게 할 건지 고런 내용들을 이 양식에 맞게 미리 작성을 해놓게 되면 분란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살아 생전에 자식한테 주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가치 정신 추억 이런 것들을 좀 따뜻하게 남겨놓으면 정말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언에 얽힌 가족 분쟁 두 번째 이야기 만나볼게요. 아버지의 유언장을 휴지조각 취급하는 아들 이런 아들도 있나요? 급작스럽게 찾아온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한재산 씨. 하지만 언제나 곁을 지키며 자신을 보살펴주는 딸이 있어 행복하기만 합니다. 우리 딸이 고생이 많다. 너희 얘기 미안해. 그나저나 오빠한테는 연락이 가끔 있니? 통 연락이 없는데. 결혼 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여보세요? 오빠 난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주시는데 한 번 와주면 안 될까? 내가 요즘 바빠. 한가해지만 한 번 갈게. 저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시간 좀 내서 한 번 와주면 안 돼? 내가 누구냐? 알았으니까 그만 끊어. 아직 끊어 끊어. 오빠 오빠? 오빠? 아들과 달리 자신의 곁을 지키는 딸을 볼 때면 짐이 되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딸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한재산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유품을 정리하던 딸은 우연히 서랍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딸에게 전 재산의 70%를 상속한다는 내용을 남긴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무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오빠가 아버지 사랑했을 때 한 게 뭐가 있다고 해?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 사람도 바쁘니까 그런 거지. 이거 유언장이라고 해도 공중도 하나도 없고 이건 무효야. 무효. 맞아. 무효야. 무효. 아 진짜.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이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고 우기는 나들. 정말 법적 효력이 없는 걸까요? 우리 캐 정말 밉죠. 얄미워요. 확 흥길이 나는데요. 지금 아버님이 유언장 작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유언장 제대로 만들어진 유언장이라서 아버님 숨겨진 재산도 더 드러나갖고 딸한테 더 복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님의 유언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죠. 유언장 한재산 이름 적었고요. 주민등록법까지 정확하게 적었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 그동안 못난 아빠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지낸 너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단다. 얼마 안 되지만 너에게 내 재산의 70%를 남기고 싶구나. 딸아 고맙다. 본인 한재산은 딸에게 재산의 70%를 상속한다. 날짜 2013년 9월 15일 한재산. 정확하게. 이 정도면 딸한테 복이 가는 거죠? 되는 거죠. 70%로 가야죠? 돼야죠. 자필 유언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가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작성이 돼야 되고요. 이름 있고. 중간에 있는 내용은 재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날짜도 되어 있고요. 날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소가 적어져야 되는데 판례에 의하면 이거를 봉투에 담아서 봉투 겉면에 적어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주소는 없어도 효력은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한재산 옆에 날인이 없어요. 아 도장? 네. 도장이 없어요. 어머. 네. 이게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몇백억대 자산가가 결혼을 안 해서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을 대학에 기부를 하겠다고 자필 유언을 써놓고 돌아가셔서 은행에서 금고에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 몇백억이니까 얼마든지 장학금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에 들어갔는데 이게 날인이 없어서 무효다. 이래서 주위의 친척들이 그 수백억을 가져갔어요. 아우 소름 돋는구나. 네. 그래서 하셔야 되는데요. 이 날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나중에 쓴 게 유효하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날짜도 또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날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